최근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했습니다. 이더리움도 현물 상장지수 펀드, 즉 ETF가 승인될 거라는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금융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인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이걸 좀 바꾸자는 얘기가 나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지난달 미국의 현물 ETF 승인 이후 자금이 지속 유입되며 비트코인은 2년 만에 5만 달러를 도파했습니다. 최근에는 이더리움이 들썩입니다. 연초 대비 30% 상승했는데 블랙록, 피델리티 등 유명 금융 투자사들이 미 SEC의 비트코인에 이어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을 신청하자 기대감이 커진 겁니다.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대한 투자자와 관련 업계의 검토 요구가 커지자 이들을 겨냥한 정치권이 다시 논의에 불을 지폈습니다. 최근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과 상장,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총선전까지는 두고 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인데 금융당국은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직접 발행하는 것과 중계하는 것 모두 안 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에 비트코인이 포함되지 않아 현물 ETF 도입을 위해서는 법률 정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청이 되고 나서 한 3, 4년 정도 이더리움 ETF도 시간이 얼마큼 걸릴지도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일이 먼저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고. 한편 유럽중앙은행 이사가 비트코인의 공정 가치는 0이라며 투기성에 대해 공개적 입장을 밝히는 등 현물 ETF 거래 허용 후에도 이를 둘러싼 논쟁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 SBS 유덕희입니다.